안녕하세요. 저는 김성솔입니다. 이번에 프랑스를 좋아하세요. 그래서 한영아 역을 받았습니다. 제작진의 싱싱한 소녀 도전 귀엽죠? 어떡해 귀엽죠? 어 안녕 너무 귀엽다 짱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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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가져 이거 봐 빛이 이렇게 나왔다니까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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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종일 Send ai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한현우 역할 맡은 김상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